인도네시아 쪽 자칼타라는 곳에서 태어났구요 네 안녕하세요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인 메인댄서 디타입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강렬한 눈빛에서 트래쉬가 엄청 네 미감춤입니다 네, 무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몇시부터 연예인 되는거냐고 귀엽게 물어보더라구요 지금부터니까요 예쁘게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담길 수 있을지 멋진 표정 보여주시구요 우리 방도네시아가 들썩거린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온 멤버 디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투애닝원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해요 연습을 멈추지 않는 봄식 열정너인데요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눈빛이 강렬하면서도 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린톤의 헤어스타일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어울리죠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구요 요리 또 메이크업 금수원인 것 같아요 추미도 참 다양한 친구인데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공식 열정너 어떤 열정을 팀 내에서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사였습니다 게 google 가정 아 감사합니다.